TV로 전국의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나홍길의 가요 산책 맑고 깨끗한 오늘 정말 좋은 곳 이곳 태양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이어지는 무대에 들고양이와 와일드캐치의 한 멤버로 구성됐던 멋진 가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우 정사를 노래할 2역의 무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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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